자, 목사님은 이러고 가셨는데 그 기관이라고 해서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. 자, 목사님이 입고 갑니다. 그렇지, 이리로 와야 주기간데 얘 뒤로 가면 못 받지. 아예 여기 있단 말이야. 그래야 여기 주지 못 주잖아. 뭔지 알지? 네. 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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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들어와. 수익, 수익. 혼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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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, 내가 나쁘지. 스페이스 유지하라고 했잖아. 유지하라고 사람이 없을때 시킹하라고 말이야. 혼자 먹지 말고 뒤로, 뒤로 뻗고 꺼 이렇게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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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리 먹지 말고 계속 밥이 오십니다 이게 안됨 게임중에 나중에 팬티만남고 다 벗지 유지야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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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이 흘러 계속 계속 한 마리 먹지마 네 밥이 흘러 밥이 놓쳤지 자기꺼를 만들어야지 자기꺼를 죽어 아 한 마라 마지막이 마지막이 일 밥이 하나 일 일 일 왼발로 왼발로 거기서 계속 오른 발로 가지 말고 큰 데가 없어 띵 띵 띵 띵 띵 띵 띵 띵 띵 뒤로 가야지 뒤로 좀 움직이고 뒤로 가려있지 말고 손을 주면 배우는 줄이니까 야단 날려서 자꾸 움직여야 돼 안의 이제 야단 날라 이제 야단 날라 야우야 고맙습니다.